현석아! 현석아! 어? 어디 찾아? 아, 똑같네. 하나도 안 넣고. 너도 똑같다, 야. 방송에서. 야, 반갑다, 야. 야, 반갑다, 야. 얼굴 왜 이렇게 탔어요? 나 이제 선규 갔다 왔잖아, 니카라가. 선규 하세요? 안 어울리시게. 그 앞에 찾아주세요, 아이고. 너 기억나니? 낚시 했던데? 근데 라면 먹었던데. 훌륭한 사람이 돼서 너무 고마워.